365일 연대기 성경 1독 4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욕기 3장부터 8장을 읽어보며 욕이 겪는 깊은 고난과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마치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욕기 3장부터 8장은 욕이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의 말은 마음속 깊은 고통과 절망을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욕의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욕의 고통을 해석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 대화들은 고난의 원인과 신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공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고난이 탁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위로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번 통독 가이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욕기 3장부터 8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메시지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욕기 3장 욕의 어두운 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욕기의 3장을 통해 욕이 겪은 깊은 고뇌와 절망의 밤을 살펴볼 거예요. 욕기 3장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없는 것처럼 욕의 마음속 깊은 어둠을 그려냅니다. 여기서 욕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그는 내가 태어난 그날이여 어찌 그날이 어두워지지 않았던가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그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깊이를 나타내죠. 그의 말은 고통 속에서 신앙인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절망과 고뇌를 표현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와 같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욕은 왜 자신이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 깊은 의문을 대변해요. 2장은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닥쳤을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해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욕기 3장은 우리에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질문하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2장은 신앙이란 단순히 순조로운 삶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욕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뇌를 상징합니다. 욕기 3장을 통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욕기 4장 엘리바스의 첫 번째 대답 이제 욕기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욕의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욕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욕의 절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엘리바스는 욕에게 당신이 많은 사람을 교훈하고 피곤한 손을 강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욕이 이전에 남을 도와주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욕이 이전에는 남을 도와주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고통에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제한 자가 멸망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욕의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당시에 일반적인 신앙관을 반영하며 고통을 죄와 직접 연결짓는 시각을 나타냅니다. 엘리바스는 욕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분의 징계가 교정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욕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할 것을 권합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고통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온다는 단순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질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욕기 5장 엘리바스의 조언과 교훈 이제 욕기 5장을 살펴볼까요? 2장에서는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욕에게 조언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전통적인 신앙관을 바탕으로 한 해석을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위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엘리바스는 욕에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니 당신은 그분을 찾으십시오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강조하며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이며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슬픔을 주시지만 또한 그분의 손으로 치유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고통과 시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욕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할 것을 권합니다. 그는 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며 진정한 신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장은 고난이 탁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은 모든 고통이 제 때문이라는 전통적인 신앙관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교훈 속에서 의미와 희망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욕기 6장 욕의 고통에 대한 반응 이제 욕기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욕이 친구 엘리바스의 조언에 대해 반응하며 자신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욕의 말은 그의 깊은 고통과 함께 신앙의 복잡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욕은 자신의 고통을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고 비유하며 그의 아픔과 절망의 깊이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욕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끝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내 생명을 끊어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며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의 절망을 표현합니다. 그의 말은 신앙인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절망과 혼란의 감정을 보여줍니다. 욕은 엘리바스의 조언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는 나의 말은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친구들의 조언이 그의 고통을 경시한다고 느끼며 반박합니다. 이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간단한 조언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과 이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장은 신앙인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복잡성과 깊이를 보여줍니다. 욕의 반응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는 그의 노력과 동시에 인간적인 약함과 절망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의 중요성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공감과 지지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욕기 7장 욕의 고뇌와 하나님께의 호소 이제 욕기 7장을 통해 욕의 깊은 고뇌와 하나님께의 호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욕의 심리적, 영적 갈등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인간의 고통에 대한 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욕은 인생을 고된 노동과 같이 비유하며 자신의 삶을 종의 헐떡임과 품꾼의 소망 같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욕이 느끼는 지속적인 고통과 삶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욕은 밤마다 겪는 불안과 공포를 말합니다. 그는 나는 누워서 언제나 일어나리요 하며 라고 말하며 끝없는 고통 속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지 못하는 인간의 내면적 고통을 잘 나타냅니다. 욕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왜 자신이 이러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애쓰는 인간의 모습과 동시에 그 고통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표현합니다. 욕기 7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욕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의 신앙은 여전히 경고합니다. 2장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겪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욕기 7장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의 인간 심리와 영적 갈등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에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욕기 8장 빌닷의 첫 번째 대답 이제 욕기 8장을 살펴봅시다. 2장에서는 욕의 또 다른 친구 빌닷이 욕에게 말을 건넵니다. 빌닷의 대답은 엘리바스의 말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신앙과 고난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제공합니다. 빌닷은 욕의 이전 발언에 대해 직설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욕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굽히시겠느냐? 라고 묻으며 욕의 고통이 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함을 전제로 인간의 고통을 그 결과로 보는 관점을 나타냅니다. 빌닷은 과거의 지혜와 자신의 관찰을 예로 들며 욕에게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들에게 물어보라며 전통적인 지혜를 존중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고난과 시련의 원인을 개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전통적인 신앙관을 반영합니다. 빌닷은 욕에게 하나님께 돌아가 청결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내가 만일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라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난을 경험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신앙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욕기 8장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뢰와 인간의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빌닷은 고난을 개인의 죄와 직접 연결시키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장은 고난과 시련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욕기 8장을 통해 우리는 고난의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 신앙생활에서의 깊은 묵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365일 연대기 성경 1독 4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